과참외, 고춧가루 2스푼, 양파, 참외, 참외, 여름 제철 과일인 참외에는 비타민C와 포도당, 과당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천연 피로해소제 역할은 물론 신체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. 고춧가루를 먼저 넣으라 그랬어 고춧가루를 고추장도 해볼까? 난 식초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거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저는 씻을 예정이에요. 그러면 얘가 냉장고에서 좀 시원해질 것 같아요. 별나 봐. 끝났어. 또 생각났어. 얘 가져왔어. 밥에 넣게. 톳. 톳. 바다의 불로초라 불리는 톳은 칼슘과 철분, 요오드, 마그네슘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여 빈혈과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며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. 톳을 좀 불려놓고